안녕하세요 우리는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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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빕빕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2013년 신입 걸그룹 빕빕팝이라고 하고요.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곡이 저희의 데뷔곡 투데이라는 곡입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모여주신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런 특기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참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.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무대를 준비했는데 저희의 두 번째 디지털 스틸 앨범 닫혔다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